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은 안전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셔도 그리고 우유 한 잔을 드셔도 계란 하나를 드셔도 다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폭을 받습니다. 오염수 방류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인 진실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관련 영상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에 있는 영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7일 올라온 영상이고요. 제목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고 합니다. 4분 25초 분량의 동영상인데 주요 내용은 방금 들으셨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는 위험하지 않으며 커피나 우유 계란에도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 오염수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대통령실 예산으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한겨레가 민주당 위성곤 의원실 자료를 입수해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이 이 영상 제작이 집행되었다고 하고요. 국무조정실 관계자의 보고에 따르면 업체 선정도 직접 대통령실이 맡았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대통령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생각보다 좀 빠르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현재까지의 상황 우리 정부 입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우리 정부에서 저런 홍보 영상을 왜 찍는지 모르겠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원래 저거 일본 정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일본 정부 돈으로. 그래서 우리를 암심시키려고 만들어야 될 돈이고. 지금 보니까 일본 총리 관계자의 용산 출장소 같아요. 대통령실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 괴담대 과학 저런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일본 뉴스를 봤거든요. 일본 뉴스에서 기시다 총리하고 일본 어업 단체 회장이 만나는 장면인데 그때 일본 어업 단체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방류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서 괴담 얘기 안 하거든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걸 괴담이라고 치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양자역학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출현된 거야 고양이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국회값 위배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소는 일본이 만든 거잖아요. 일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너희 비용으로 네가 처리해야 되는 거지. 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이 쓰면 받아야 돼 풀어.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게 항의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냐 하면 여야가 합의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과 같은 인적 국가들과 연대해서 일반 정부에도 압박을 넣는 게 원래 정상적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다음에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걱정할 만큼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냥 애초부터 깔고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왜냐하면 이게 한미의 협력, 군사협력 그것 때문에 깔고 들어간 거거든요. 캠프 데이비드 잔치를 위해서 비용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보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념적인 측면들 거기다 종속시켜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원래 오염수 박류 안 하면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돼요. 그 비용이 더 들 뿐이거든요. 그 비용은 당연히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내야 되는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이런 홍보를 찍고 있는 거지. 한심한 거죠, 진짜. 김 소장님. 일단 일본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자민연이라는 거의 일당 독재 시스템 안에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견제는 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정치인들과 도쿄 전력에 치는 거대한 사기극에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큰 판돈을 걸고 들어가서 쫄딱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 30년 연간 방류할 것이다? 그럼 30년 있다 지금 노출되어서 깨어진 연료봉을 치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년 동안 일본의 최고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봉 하나 집어넣어서 사진 몇 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연료봉은 건드리지는 못하고 막대기 하나 집어넣어서 사진 몇 장을 작년에 찍은 게 이 연료봉에 접근한 답니다. 뿜고 있는 방사능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계획보다는 마징가제트를 30년 동안 개발해서 이걸 들고 우주로 날아가게 하는 쪽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즉, 이걸 30년 안에 해체해서 밀봉할 수 있다는 어떠한 과학적 계획도 내놓지 못하는 상태인데 여기에 휘말려서 30년만 풀면 되니까 라고 도와주는 이런 상황. 여기에다 지금 이게 가장 싼 거라고 처음에 일본 정부가 말하더니 어제는 어부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8,400억 원 들여서 배상하겠다고 하잖아요. 일본 어부들에 대해서만. 그럼 이 비용이 결국 싼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자기네들은 방사능이 터진 적도 없고 폭발한 적도 없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같이 하고 있는 인식이죠. 지금 흘리는 분은 깨끗한 머리고 이런 정치적 레토릭을 위해서 전 세계인의 건강을 담보로 잡고 하는 도박에 우리나라가 대통령실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시다가. 기시다 총리가. 어민들 피해가 없겠고. 어민들의 피해는 30년이 걸리시든 간에 정부에서 충분히 다 보상을 해주겠다. 보상을 해줄 때 약속을 하거든요. 거기서 빠진 건 우리 어민 피해는. 우리 어민 피해는.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적 불안이 크기 때문에 과학에 입각해서 어떤 오염수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정부가 나서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내용의 내용을 할 수는 없고. 이건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닌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국정홍보의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습니다. 국정홍보처가 그 안에 있죠. 국정홍보처를 흡수했으니까 그 안에 기능이 있는데 대통령실은 예산이라는 게 별도로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그거를 부처가 예산 집행하는데 대통령실이 자체 예산 3,800만 원을 들였다는 건 뭡니까? 등장하는 배우 그리고 찍는 사람, 기획 이런 모든 것들을 대통령실이 딱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맞춤형 사업이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부처에서도 동의를 못 끌어낼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했다고 하면 이건 공무원을 믿고 한번 봅시다. 이럴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저거 설사 저런 걸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저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을 경우에 그다음에 나와 취해야 할 행동이거든요. 그다음에 저걸 갖다 왜 우리 돈으로 합니까? 우리 어민들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요? 일본 정부가 모레인 24회부터 후쿠시마 의문서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오늘 긴급의원총회를 열었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최근 민주당 관련 핵심 이슈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과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십시오.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투쟁하겠다 밝혔죠. 오늘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일단 국가안전비상사태를 선언했고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건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요. 어쨌든 우리 지구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의 핵오염수를 투기하는 것은 국제적인 범죄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공감대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하자. 그런 논의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위험성은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과학적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말대로 사회적 안심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자꾸 위험성을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민들의 피해만 영속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검증도 안 된 상태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도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없게 최소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가안전비상사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부는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한 10억을 들여서 오염수 방류가 위험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튜브 영상 광고를 해서 논란인데 그러면 정부 입장에나는 전혀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부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하죠. 사실 기시다 총리가 캠프 데이비드 회의 귀국하자마자 또 후쿠시마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어민들도 만났는데 일본 내 여론도 찬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이것저것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러나 일본의 어부들도 대부분이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민단체는 특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정부가 나왔어서 안전하다 이렇게 홍보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도대체? 설사 이게 정부 나름대로 어떤 일본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게 역할이지 그래야 또 그걸 제롯대로 해갖고 차후에 방류 과정에서 어떤 기회적 결함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른 또 그동안 검증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안전하다고 공부합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하나 짧게 지적하고 싶은 건 10억 원의 홍보비라는 거 3,800만 원 주고 제작했는데 10억 원의 홍보비는 어디 있었을까? 보면 두 영상이 각각 4분, 1분 정도인데 조회수가 1,600만 원에, 1,000만 원이거든요. 이 조회수를 올리는데 이 돈을 다 썼을 겁니다. 그게 1,600만 원 조회수라고? 네. 한 달 동안 그렇게 나왔는데 이건 제가 업자들을 잘 아는데 이렇게 돈 주면 올려주는 업자들인데 거기다 돈을 썼다고 하면 실제 홍보 효과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이거는 담당자가 열어보면요. 어느 나라에서 접속했는지까지 다 나오는데 다른 나라 나옵니다. 이건 해보면 좋은데 안 하려죠. 전부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게 무슨 BTS예요? 아니면 이 부분은 홍보비 사용 문제는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참 그런 면에서 안타까움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오염수 방륙 문제는 우리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어떤 외교적 협상 카드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우리 정부가 뭐라고 할까요? 좀 유화적인 제출을 취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양보로 해서는 우리가 얻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죠. 지금 뭘 얻는 게 있겠습니까? 사실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의 일방적으로 포기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위안부 협상, 또 징용근로자 배상 협상들 다 포기했던 것이고 사실상 지난번 일본 방문했을 때도 오염수 문제는 사실상 양해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조기 방류화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정부가 이런 오해를 받는지 이런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는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게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에 아주 중요한 성과다. 조태형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인퇴 지역에서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만든 그러한 회의였다. 이렇게 평가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얻은 게 뭘까 할 게 있어요. 사실요. 지금 이미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고해지고 있고 튼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거기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밑에 하위 변수로 들어가서 거기에 끼워 들어가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언적인 효과 국민들에게 마음의 안심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아무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래서 민주당은 총력 대응하시겠다. 그리고 내일 저녁 7시에 촛불 집회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국회의 본관 앞에서 촛불 집회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일본 정부는 방류하겠다.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로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실적은 없죠. 사실은. 여기가 어쨌든 이게 유엔 인권이사회 제소도 하고 청원도 하고 런던 협약 위반이라든가 또는 국제해양법 관련 위반해서 청원을 하겠지만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미 유엔이라든가 국제사회라고 하는 게 냉혹한 힘의 논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철회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은 많지 않죠. 다만 이런 걸 저는 계기로 해서 정부가 일본이 방류를 강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일본의 시찰단 같지만 시찰만 하고 온 겁니다. 실제 일본의 거기서 알프스, 다역종 제거 설비들이 어떻게 가동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이러한 반대 여론을 계기로 해서 제대로 우리가 계속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도 그런 거라도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정부 입장은 과학적,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죠. 정부가 그래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총력들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카드 뭡니까? 최종 대응할 수 있는 카드? 이거에 대한 최종 카드라는 게 있겠습니까? 어쨌든 전국의 17개의 시도별로 후쿠시마 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또 253개 지역위원회별로도 대책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거든요.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또 국민들의 관심이 결국 정부에 영향을 미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게 노력을 해주는 걸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민들 피해를 줄이거나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하든 배상을 하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책을 같이 세워나가면서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웃을 문제가 아닌데 내일 실행이 됩니다.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는 오염수 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용규 의원님, 민주당이 잠시 7시 반부터 촛불집회를 할 예정이죠? 네,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분들 지역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시구의원들 그리고 당원들까지 한 천여분 정도가 지금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나고 그러면 방송 끝나고 가서 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 김병민 최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까지 진행할 예정인데 민주당이 몇 개월 동안 장외집회로 이 문제를 쭉 들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방사능 테러다. 또 요즘은 이재명 대표가 태평양 전쟁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 이 오염수 박류에 관한 문제를 정치적인 국내 정치적 이슈로 치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적인 사실과 국민의 우려 또 국민이 갖고 있는 걱정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을 쭉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과장 또 여기에 대한 선동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지금 오늘 내일부터 가장 대한민국에서 걱정이 크신 분들은 결국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대한민국 어민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일어날 피해 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한 집회 과정 속에서도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걸 국내 정치로 이용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요. 저희는 왜 이걸 국내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깔끔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하면 이 문제 국내 정치에 이용될 일도 없습니다.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하등 도움이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단 1%라도 도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일본만 돈 아끼는 방법이고 일본이 일본에 의해서 세계 환경이 전체적으로 망가지는 문제예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일본에게 우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박류하는 문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반대하겠다. 이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절대적으로 국내 정치에 이용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하겠는데요. 촛불 집회를 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일본의 박류를 막을 현실적 방법은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국민들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겠는가. 그다음에 또 다른 한 표로는 그래서 사실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 돌아가는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국힘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대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분명한 카드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내 정치에 이용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겸여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세계적인 압박. 사실 일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계적인 고립을 제일 무서워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본인들도 잘못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 123년의 반간기를 거친 이후에 처리하는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123년 동안 가지고 오기 싫은 거잖아요. 본인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희석시키고자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건데 본인이 잘못하고 있는 거,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부터 앞장서서라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계단을 밟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당연히 정부도 압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목적으로서 그 부분이 아마 촛불 시위로서 불거지지 않으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수산물, 우리 수산업자 살리려면 이런 활동들 저는 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업자 당장에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김치찌개를 먹을 때도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도 찝찝해서 안 먹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나면 어떻게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수산물에는 위험한 물질이 조금이라도 첨가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찝찝합니다. 그러면 수산물의 피해 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걸 막으려면 정부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일본에게 오염수 방류, 진짜 100% 안전할 때까지는 방류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미래지향적으로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방류하고 나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이렇게 위기감을 가지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잘못된 정치 방식이 아닐까. 그런데 방류를 막을 현실적 방법은 없고 그다음에 이런 인식은 그전 문재인 정권에서도 같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와서 입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은 사람들 이걸 어디로 끌고 갈 거냐라는 거. 여기다 출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성적, 합리적인 비판이 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저는. 이렇게 해서 현재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 말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또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이러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 외통에 있었던 그 질의응답 과정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찬성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 방류를 찬성하거나 또 지지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IAA의 종합보고서 그리고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 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질의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답변 장면을 들으신 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답변이 말장난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다른 부분은 다 알프스에서 과학적으로 걸러진다고 치고 희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방류하는 방법 중에 희석을 한 다음에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사례가 없거든요. 바다는 바닷물이 무한대죠. 양이 정해졌지만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지 않습니까? 삼중수소와 기준치와의 방사능이 있다고 하는데 바닷물을 퍼와요. 100배를 섞어서 지금 이 오염수 하나에다가 바닷물 100개를 채운 다음에 자 봐라 농도가 충분히 낮지 않냐. 그러고 방류한다.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제가 알기로는 문명사회 건설 이후에는 한 번도 희석한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한 적이 없는데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니까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과학은 다 뭐지? 이렇게 하면 중금속도 전부 다 바닷물에 풀어버리면 못 풀 게 없지 않겠습니까? 문명사회의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곳이 IAE고 일단은 여기에서 수년에 걸친 보고서가 여러 차례 나왔고 최종 보고 결과에 따라서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는 내용들은 국제원자력기구의 결정이 나온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기에 분담금을 100억이 넘게 올해만도 내고 있고 우리 전문가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정부가 스스로 나서서 부인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당시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측면들이 이와 좀 매개가 함께 저는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뭐 말이 이르냐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고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IAA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것과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결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여기에 대한 모든 무한 책임은 일본 정부가 지고서 방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류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 나왔던 상황과 다른 방식으로 문제점이 이어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 정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게 계획대로 방류될 수 있도록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국제기구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과학적으로 존중한다는 것과 이것을 굳이 찬성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완전히 논리적 모순인 것처럼 섞어서 정부가 공격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논리적 모순이죠. 간단합니다. 이게 무슨 양자역학적 상황입니까? 찬성과 반대의 중첩 상황? 말이 안 되거든요. 반대한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까 과학 얘기하셨습니까? 일본 어민들도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과학적 안전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문제다. 우리는 지금 후자의 문제거든요. 이 후자의 문제를 국힘에서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마치 국민들을 개몽해야 할 미개한 대상 정도로 취급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잘못됐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어쩌고저쩌고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왜? 사고는 그 사람들이 쳤고 거기에 드는 비용들은 일본 정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 자기 어민들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그 피해가 일본 어민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민들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민들 피해는 뭐예요? 누가 보상합니까? 이 얘기가 없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 국익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한 번도 박류를 억제하고 만류하고 이런 제스처를 한 번도 취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정확하게 져야 되는 거거든요. 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한미일 군사협력. 그거 하느라고 말이죠. 우리가 비용 대가로 이걸 좀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서 파티 흥건하게 잘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비용을 정직하게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저는. 저도 이제 IAEA가 나와서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 저는 IAEA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으면 과학자면 진짜 당당하게 와 이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진짜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IAEA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절대 책임지지 않겠다. 그냥 이거 검증만 살짝 해봤을 뿐이지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연구 보고서 앞면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는 모든 보고서에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표현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뿐 아니라 모든 것에도 다 들어간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방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본이 결정한다고 했으면 과학자답게 좀 더 당당하게 했어야 됐는데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것을 믿고 무조건 과학적이니까 방류해도 상관없다.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좀 전에 우리 진 교수님 합리적인 지적을 주셨는데 출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도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리 알프스를 돌린다 하더라도 한 70%가 아직까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고 방류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많대요.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해서 국민들의 열망을 좀 더 올리는 것은 만약에 내일 방류를 진짜 하더라도 당장에 3일 뒤라도 방류를 중단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과학적인 부분에서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데요. 네이처지가 벌써 한 두 달 전에 관련된 보도를 본인들 잡지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방류한 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먹이사슬 체계 안에서 방사능에 어떻게 축적될 건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지적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 관련해서 핵물리학자들이 항상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 한 번 맞는 거나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되게 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해두고 싶은데 엑스레이 한 번 맞고 나면 끝이에요. 1년에 다시 맞을 일이 없는데 스트론튬, 삼중수소 이런 거는 오만에 들어가면 체내에 있는 세포랑 붙어서 1년 내내 동일한 양의 방사능을 뿜으면서 피폭을 시키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이런 사실을 좀 섞어서 얘기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 의움소의 진실 한 4, 5분가량 분량의 영상인데 이게 또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요. 1629만 회.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확인해봤는데 엄청 높아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해야 하니까 같은 영상을 딱 보니까 조회수 천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김명기 최고도 보셨어요, 영상?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봤습니다. 어저께 진중경 교수님이 방송했던 내용들이 쇼츠로 막 돌아다니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확인을 좀 해봤는데 쇼츠가 거기까지 도달했구나. 네. 조회수가 이렇게 높게 나왔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하나 있었고요.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왜 나서서 일본 정부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굳이 대통령실에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게 된다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 앞바다가 생태계가 난리가 날 것 같은 얘기들을 수차례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우리 어업인들 또 어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들을 늘 하지 않습니까? 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뭔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3,800만 원 제작한 것 같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적절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예산보다는 이런 걸 하게 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짜뉴스가 시제적인 어업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국정홍보처라든지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늘도 보면 수산시장 같은 곳에서도 굉장히 성토의 목소리가 높은데 그때그때 정치인들이 와서 한번 들여다보고 말 뿐 지금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서 대책이 무엇이냐 얼마 전에는 수협 회장이 언론에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정말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발언들 때문에 오히려 수산업 생태계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지적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짜뉴스를 가짜뉴스로 바로 잡고 또 정부의 예산을 바탕으로 이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를 얘기하고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칫자면 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고 있는 곳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가짜뉴스예요. 생각해봐요. 자기들이 BTS니까 블랙핑크니까 어떻게 1600만 원. 아니 속이려고 해도 적당히 16만 원 이 정도 하면 속아주는데 1600만 원 하면 대통령실이 무슨 진짜 BTS 블랙핑크급이거든요. 그런데 이슈가 너무 핫하니까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속을 사람이 있다고 믿는 그게. 아니 그런데 이건 조회수는 제가 이거 맞춰서 정확하게 하면 제 유튜버 아닙니까? 23만 유튜버인데 저도 20만 유튜버인데 가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체부에서 홍보에서 한 10억을 썼잖아요. 문체부 담당국장님 제 말씀 들으시고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면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나라별 접속 현황을 확인해 보시면 한국어를 쓰지 않는 특정 나라 몇 군데에서 이상적으로 많은 조회수가 확인이 될 겁니다. 광고비로는 10억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SNS에서 조회수 높이는 기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건드렸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10억을 받고. 그러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조회수만 맞추려고 하면 무차별적으로 뿌렸으면 이 말을 못 알아들을 외국 사람들이 많이 봤을 건데요. 아마 국회에서 요청을 안 보여줄 거예요. 대통령실에도 아미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보통 1600만 회 정도가 되려면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저 영상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분명한 문제가 있을 것이죠. 썸네일 떠도 저걸 누가 끌리거래. 그렇죠. 제비가 하나도 없을 텐데. 한판 승부 덕분에 조회수가 한참 더 늘어났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도 후쿠시마 오염수 진짜 궁금하셔서 많이 보실 수도 있죠. 한 1,000명 정도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다른 영상들 보니까 조회수가 1,000명대거든요. 해당 사이트에. 그런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거 올리는 공무원들도 참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입에서 들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렇게도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저렇게 방어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유튜브를 찍고 유튜브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 국정 운영 능력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냐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가짜뉴스 때문에 이런 영상이 있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순간 우리 앞바다가 난리가 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대한민국 앞바다에 도착하게 되는 시기는 적어도 최소 3년 이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업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있어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 여기에 대해서 기름을 붓듯이 계속 정치 공세를 쏟아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 저는 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왜 그러면 그 정보를 안 믿느냐라고 하면 한 번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고 그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고 오히려 역으로 했단 말이죠. 일본 정부의 입장이 됐고 그런 정부에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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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은 불안해서 안 믿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막을 때까지 막고 이런 시도를 보여준 그런 정부가 하는 얘기를 하면 아 맞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 용산이 무슨 총리 관저 용산 출장소 같거든요. 그걸 갖다 왜 우리 예산을 씁니까? 일본 정부에서 예산을 써도 쓸 일이지. 그런데 그 영상 보면 한 네 분의 최고 전문가 나오시고 또한 이 영상 아까 김병민 최고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민들을 위한 메시지이고 우리 어민들의 수산물은 안전하니까 그 소비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좀 안심하는 메시지용으로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안심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사회적 안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저렇게 하는데 무슨 사회적 안심 아무리 전문가들 나와서 떠들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거든요. 영상 보셨어요? 진작가님은? 대충 봤는데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그거 너무. 이게 딱 그 스타일이 한 70년대 80년대 수준이거든. 영상 수준. 요즘 그렇게 안 찍어요. 1629만에 안에 김 교수님 없는 걸로. 그런데 그걸 3,800만 원을 줬다고? 말도 안 돼. 제작비가 그렇고. 그러니까 제작비 그거 있잖아요. 여러 편 찍은 거 아니에요? 30만 원만 줘도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찍어요. 그런데 또 아사히 신문에 유성열 정권과 여당이 내년 총선을 염려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의원소 조기 방류를 요청했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나왔다. 전용 교장님은 환노위에서 한화진 장관에게 해당 보도 내용 확인된 거 있는지 질을 하셨죠? 질을 했는데 결국에는 또 확인해보겠다 해놓고 쏙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저께죠. 우리 기자가 정부에 질문한 거 보니까 분명히 찔리는 구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못해요. 아시아의 신문은 그래도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신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논설위원이면 거의 최고급이죠. 임원급으로 알고 있는데 논설위원이 그런 내용을 서울발로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정말 저는 방방 뛰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이 합심을 해서 총선 때까지만 총선 이전에 할 거면 빨리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전쟁 손포급으로 난리를 쳐도 될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 대응은... 우리 정부는 그런 정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자면 아사이시면 서울 지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으로 요청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방류다라는 게 내년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 전에 방류가 되겠다는 걸 알고 아마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 대사가 됐든 영사가 됐든 이쪽에 국힘 쪽의 정치인이나 아니면 무슨 관료가 만나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가고 그게 아마 정보보고로 들어가서 그런 보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추가적으로 일본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만약 방류를 하면 윤 대통령이 고초를 겪을까 봐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한 것이다 라고 또 이어서 지금 일본 언론들이 후속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총선하고지 한 건 없고 밀었다는 거죠. 총선이라고 하는 거. 그걸 맞췄다는 거죠. 그거는 기시다 쪽에서 대한민국 정보를 봐준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회담 전에 방류를 해버리면 가면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파티를 하는데 파티하기 전에 비용을 엄청나게 내고 가는 거거든요. 파티 분위기가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티는 파티대로 즐길 수 있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걸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 배려를 우리 정부로 알고 있었을 거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는 사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캠프 데이비드 가서 당연히 국익에 도움되는 일들 많이 해오면 환영하겠죠. 그런데 적어도 한마디는 하고 왔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캠프 데이비드 일정이 끝나고 나면 방류를 할 계획을 어느 정도 정부는 입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밀어줄 수 있지는 않냐. 조금 더 안전관리를 좀 더 해줄 수 있지 않냐. 이거 한마디라도 좀 해줬으면 싶은데 이런 방법을 하지 않은 부분은 자,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듣겠습니다.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미 관련된 우려들을 충분히 전달하고 제일 중요한 건 방류가 결정됐다는 건 사실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제일 우려되는 내용들은 이른바 알프수라고 하는 이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에 만약 계획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방사능 수치가 높게 바닷가에 그대로 방류가 되게 된다면 이거는 즉각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방류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되고 이런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미 한해 정상회담을 통해서 낸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건 아까 진 작가님이 말씀 주셨는데 칼럼이래요. 칼럼. 그리고 여기에 이런 목소리들이 있고 이런 목소리가 비공식적으로 전달됐다라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칼럼을 적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죽자고 달려들 필요는 없다. 대신 대한민국 정부가 분명하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많이 썼던 얘기 중에 하나가 외국 언론의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이낙연 총리가 참 많이 했잖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거짓말하는 정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께 안심을 주기 위한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무리한 정치 공세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국힘에 외국 언론을 많이 믿었죠. 그런데 참 못 믿게 해요. 행동을 정부가.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을 만났죠. 그저께 만나면서 방류할 거다. 하면서 일본 어민들이라는 대책으로는 재원으로 한 8천억 원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일본 어민들은 안심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는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재원이 있는가. 지금 나온 건 600억 정도다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긴급 정부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회의를 거쳐서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 규모, 예산 규모라든지 이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좀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아무리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우리 태평양을 다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 앞바다에 도달하는 시간이 한 4년 뒤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바닷가에 들어가는 것도 꺼릴 것이고 또 이걸 섭취하는 수산물 소비에도 걱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어떤 예산들을 마련해서 보다 신속하게 지원할지를 당정히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규모를 크게? 부족한 재원이지만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재정들을 끌어모아서 여기에 대한 생업이잖아요. 생업. 나의 삶과 삶의 터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일이 최선을 다합니다. 민주당도 촛불 집회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원민들만 대책 혹은 그 돈 예상 확보에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실 추경을 먼저 하자고 한 야당이 거의 민주당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속적으로 해당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진짜로 지금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된다라고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 피해는 진짜 저는 생각보다 클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SNS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68석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가능하다. 이수진 의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부터 탄핵당할 것임을 명심해라. 이렇게 또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사실은 이런 발언은 너무 또 언어의 인플레이션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심정은 이해하겠지만요. 탄핵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부분은 또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건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대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같은 분들은 시종일관 윤석열 정부의 출범 자체부터 모든 것들을 부인해 왔거든요. 정권 퇴진부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이런 입장들이 제대로 공감들이 형성하지 못할 것 같고 강경 노선을 끝까지 걷는 분들은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입지가 불안한 분들이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용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은 믿고 거르는 의원이거든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예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의미 없는 소리니까 넘어와면 되고 진지하게 생각해 상당히 극단주의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옛날에 그걸 생각하면 노무현 탄핵 생각하면 돼요. 그때 바보같이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강경 노선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은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이 상당히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런 강경 발언을 환호하고 그것을 갖다가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도 일부가 환호한다고. 자기, 그렇죠. 극히 일부 다수가 환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거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당에 해를 끼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히 평가하자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지금 행보를 보면 자격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은 드기를 합니다. 무슨 자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참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사실 저는 미국이 이번에 일본에 표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이것만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어차피 말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방류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일본에 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거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그 자격을 더 높이 평가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그건 좀 알아달라. 발언 중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발언은 사실상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말씀 주실 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정대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을 했죠? 네. 후쿠시마 제일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실했습니다. 도쿄전략은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거쳐서 후쿠시마 제일 원전 부지 내에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된 오염수를 약 1km 길이의 해저 터널을 통해서 원전 앞바다에 방출을 했는데요. 알프스로 정화 처리하면 세슘을 비롯한 방사성 물질 62종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만 삼중수소를 비롯해서 일부 핵종은 그대로 남습니다. 도쿄전략은 지난 22일 오후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낸 뒤에 바닷물과 혼합해서 대형 수조에 담았고요.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를 확인한 결과 기준치보다 훨씬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류 이후에 원전 인근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겠다고 밝혔고요. 방류 직후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는 이르면 27일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3월까지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염수 양은 3만 1,200톤으로 현재 보관 중인 오염수의 2.3%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가 대출한 30년 정도 이어진다는 게 도쿄전략 측의 전망치인데요. 이 방류 기간을 그대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래 그 사고 원자로를 2041년에서 2051년까지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폐쇄 작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불확실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1년까지 폐쇄 목표로 해서 한 30년 방류할 거다 이렇게 잡은 건데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폐쇄하는 그 원자로를 폐쇄하려면요. 그게 폭발하면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 원자로 구조물이 같이 지금 있는데 그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로봇을 들여서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방침인데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지금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출에 맞춰서 우리 정부도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가 된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와 국제원자력학계 우리 전문가들은 만약에 방류를 하더라도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도 이 오염수 왕수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는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거든요. 소병철 민주당 농해수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헥터르 행위다. 이 테러는 반드시 인류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민주당 김승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승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방류 뒤에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피해보상 청구권을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장관의 답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해서 지금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더 가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막았어야 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전부 무대책으로 넘어오다가 지금 와서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든 걸 다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호도가 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조승원 장관은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는 기후에 그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2년 전인 2011년 3월 후쿠시마 오염수 사고가 있었고 그때는 정말 오염수 원액 자체가 하루에 300톤씩 바다에 이미 다 뿌려졌다. 그런데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도 또 우리 바닷물에도 기준치 초과 핵 오염수가 검출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 반응은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 세관이 오늘부터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짧게 전해주시면. 네. 원래는 일본 후쿠시마 현을 포함해서 일본 10개 지역 수산물 수입을 중국이 금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전면 수입 금지로 일단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 2위 지난해 그 나라가 홍콩이었거든요. 홍콩도 오늘부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를 했습니다. 중국이 또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면 수입 중단했다라는 건데. 오늘 예정대로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늘 한덕 송무총리가 대국민 다마드 발표한 일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말이에요. 그놈의 가짜뉴스 괴담 프레임 좀 그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과학적 안심과 사회적 안심은 다른 겁니다. 사회적 안심의 문제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이걸 괴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짜뉴스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마치 과학을 모르는 무지목매한 미개인 취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를 압박할 의무를 하나도 하지 않은 정부에서 있다 얘기를 한다는 걸 정말 용서할 수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산물 수입 금지 안 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얘기거든요. 근거를 자기가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다며. 그런데 우리가 왜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지 않냐. 과학적으로. 그런데 왜 수산물 수입 금지하고 있어? 풀어. 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얘기합니다. 국제적 관계 속에서 논리가 중요한데 우리가 대항할 논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방류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올 때 일본.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게 동아시, 후쿠시마 터졌을 때도 그때도 훨씬 더 많은 방산이 내출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검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라고 하면 안전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장은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한 건데 그걸 우리 정부 스스로 그 논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일본 정부가 봐. 우리 합의했잖아. 풀어. 그럼 거기다 무슨 논리로 안 된다고 얘기할 거냐라는 거죠. 그 논리가 무너진 겁니다. 이번에. 우리 논리가 자기 부적이 된다. 김 소장님. 일본이 30년 안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에 30년 후에 제가 전 재산을 벌겠습니다. 30년 이상 도쿄 전략을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하고 지금 일본 국민들이 이걸 믿지 못한 일본 성공을 믿지 못한 대부분의 원인이 도쿄 전략이 거짓말이거든요. 맨날 감추고 거짓말하다 들통나고 이랬단 말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하수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계산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안에 끝난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계속될 거라는 거죠. 네. 김상현 소장님. 자민당의 일당 독재를 하는 국가이지 않습니까? 거주구름 민주주의라고 말하지만 야당에 제대로 된 견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권자들이 한문으로 정치인의 이름을 적어서 투표하는 사실상 저는 비민주 국가라고 보는데 이런 나라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 하에서 도쿄 전략과 자민당이 결탁을 하면 이 사기극을 우린 막을 힘이 없습니다. 880톤의 잔해 올해의 수거 예정량이 몇 그램입니다. 그램. 킬로그람도 아니고요. 몇 그램을 올해 수거한 것. 로봇이 하나 들어갔다 나와서 사진 찍는 게 지난 12년 동안 일본 정부가 해낸 일인데 30년 동안 880톤을 치운다고요? 이러한 거대한 사기극에 대한민국이 100년 미래를 맡겨놓은 겁니다. 우리 자식 때 끝나지 않아요. 30년 있다 그럼 최소한 30년 있다 방류를 중단하기로라도 계약을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천년만 년 계속 방류를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허용해 준 것이 결국 나중에 뼈아프게 들어올 겁니다. 30년 있다 국제소송 걸리면 당신들이 그때 30년 전에 윤석열 정부가 다 이거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시작한 거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라고 나가는 그림이 뻔하게 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880톤의 잔해를 치울 수 있습니까? 올해 몇 그램이라는데 무슨 근거로 30년 안에 치울 수 있다고 합니까? 오염수는 그렇게 깨끗하다면서 왜 1톤에 1,200톤의 물을 섞은 다음에 그거를 측정을 합니까? 과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어디 지금 괴담 말씀드리나요? 이런 문제에 대한 답변도 듣지 않고 아이고 뭐 과학적으로 문제없습니다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 30년 후에 우리나라 후배들에게 무슨 말을 할 건지.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 과학의 100%는 없어요. 100%는 없습니다. 100% 안전하다고 말하면 그거 과학자 아니거든요. 사기꾼입니다. 그게 문제거든요. 아직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서는 안전한다 할지라도 어떨지 모른다라는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수입금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풀어줄 것 같아 이거. 왜냐하면 이 사람들 생각은 그냥 한미일 캠프 데이비에 대해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모든 걸 다 뜯어맞히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후시마 오염수 방류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이 됐고 조금 전에 저희가 부산 횟집 사장님 그리고 야당 입장 들어봤는데요. 의원님은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부의 대응 적절히 했습니까?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선이라고 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의 감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실효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도 2021년에 아예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기준에 따랐다는 거 아니에요?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책임 있는 정부로서는 도대체 이걸 막을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그냥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찬성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다른 주변국과 달리 중국은 또 오늘 중국 사용하는 전면 수익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오염수 방류를 진행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만류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말 우리 정부 국민들의 마음을 좀 잡아주기 위해서 강력한 메시지 안 돼 뭐 이런 것을 제 수초로도 없었다. 이 부분이 좀 많이 서운하다.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지 않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책임된 정부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IAEA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또 국민적인 정서가 조금 달라지니까 우리는 반대한다거나 항의한다거나 이게 얼마나 우습겠어요. 국제적으로 보면 적어도 외교적으로 보면 그 일관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IAEA의 어떤 팩트의 문제 데이터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로서는 다른 방법을 취할 건 없다. 다만 앞으로 방류가 시작됐으니까 감시망도 가동을 하고 또 실제 방류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일본 측의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을 해야죠. 진 교수님, 김 소장님 함께 질문해 주시죠. 민주당이 어제 저녁 방류 철회를 조금 촛불필에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의 어떠한 국민이 혹은 정부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저는 야당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야당 할 수 있다. 저는 왜냐하면 정부 여당의 입장, 정부의 입장, 야당의 입장을 좀 다를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다만 이게 국민의 감정을 좀 자극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또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선전선운동을 막 하기보다는 그런 우려를 얘기하는 그런 정도는 좋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물만났다는 식으로 막 거리 행진을 하고 막 계속 증폭시켜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이걸 또 야당의 입장을 듣고 그것도 방류를 중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알다시피 야당은 그동안의 광우병 때도 그런 것을 했고 또 사드 때도 한 번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미를 봤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이번에도 내년 초고선을 앞두고 이것을 끌어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이 국민적 감정을 정서를 고려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지만 너무 길고 과격하게 어떤 과학적 근거 없이 끌고 가는 것은 누구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나 거리 행진 같은 것은 반대로 표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갖다 잡고 괴담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민들의 우려는 공포감 두려움들 우려는 가짜뉴스나 괴담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방류해서 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그렇게 프레임을 채워가지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거리 행진하는 거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야당으로 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국민들이 데이터를 믿지도 않고 국민들이 하여튼 못마땅해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입장을 밝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회적 안심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꼼꼼하게 점검이 되었는가일 텐데요. 윤석열 정부가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의심하는 입장을 취하고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면 그랬는데 데이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나오더라라고 말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방류가지만 한두 해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데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해서 쭉 의심을 하지 않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아닌가. 오늘 저도 좀 논평 얘기했습니다만 1톤의 오염수에 1,200톤의 물을 섞은 다음에 희석한 게 수치가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그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떻게 한국 정부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선선히 응하면서 과학적이라고 말을 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지금 준비한 게 1, 2년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도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던 것이고 이 상황에서 IAEA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정부도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감정으로 보면 일본의 멱살을 잡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야말로 너무 정치적이다. 그렇게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을 격동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잠시요. 그러나 그게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가. 그런데 그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박렬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드러나서 반대를 했을 거고 그 상황에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난리를 더 쳤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이런 문제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그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광호병 때도 그랬거든요. 국민의 생명권, 이걸 우선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FTA, 그걸 우선으로 했고 이번에는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여기다 모든 일정을 맞춰서 그냥 밀고 나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국민들은 아니 중국 정부는 저렇게 확실하게 자기 국민들을 지켜주는데 이놈의 정보는 도대체 일본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갖다가 국민 세금을 써서 대신해 주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자꾸 정치적으로 몰아가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우리는 이게 오염수 문제를 오염수의 문제만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국제관계라는 게 여러 가지로 적어도 북핵의 문제에 관해서 한미일이 협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과 북중러 간의 그런 입장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중국이 얼마나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강적 반대하고 실효적 어떤 행동을 보여준 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국 세관이 전면 수입 중단 요청한 게 북한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 아니, 그런데 우리 정부도 지금 수산물 금지하고 있는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번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일본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지탱했던 그 논리를 갖다가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일본 정부에서 그런데 너희들도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수입 금지를 아직도 하고 있어? 풀어오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때는 우리 국민,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우리가 데이터가 봤을 때 큰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니 우리는 수입을 일단 그러면 중지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WTO에 가면 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제 말은. 불공정 무역 행위로 져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이쿠, 이거 WTO에서 졌네요. 어쩔 수입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풀리는 형태로 갈 것 같은 그런데 그 부분은 그런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이 문제가, 그리고 이제 뭐 한두 달 만에 문제가 아니고 30년 동안 계속될 문제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우원식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아마 30년 동안에 아마 정권이 한두 번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제기하세요. 그때 어떤 입장인지.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일본에서는 유럽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해달라고 해서 실제로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다음 순서는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 어떤 논리로 막느냐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정부는 국민의 마음, 정서에 그냥 무조건 부합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입장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그러면 구체적인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 아니라고 설득해 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로서의 취해를 도리다, 이렇게 보는 거죠. 피해 보상이라도 일본 정부에 받아내라 해서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해서 피해지원금을 조성하도록 입법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국민의힘도 그럼 이런 움직임을 같이 하실 거 아닌가요? 그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됩니까? 저 주장 자체가.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못 받아냈잖아요, 문제 있는 정부 때.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은 한일 관계, 관계만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안해하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어민들의 피해, 지금 당장 방류 시작했는데 몇 시간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소비가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적어졌다며요? 그런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이걸 자꾸 증폭시켜서 두렵게 만드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에서 보상해야죠. 민주당이 보상해야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채택한 몇 가지 법,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수산물 금지하는 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그 문제도 그렇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하자. 이거 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방사능, 오염, 피해, 재해로 추가 인정하자. 이게 실제로 증명되면 해야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는데 마치 이미 엄청난 잘못이죠. 큰 피해가 생긴 것을 가정에서 자꾸 앞서 나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고 되지 않는다. 어쨌든 지금 여당도 당정협의를 통해서 2천억 원의 피해 예산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쪽에 쓸 용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건지? 지금 예를 들면 경제가 심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헙도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야당 이런 부분도 책임 정가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비가 위축된 것에 대해서 흉내에 따라서는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 재원으로 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오늘 방류하니까 갑자기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게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검토를 했고 지금 정부 예산안 마지막 편성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